안녕하세요. 자문차에 오는 것, 카멘의 로버트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근황을 말씀드리기 위해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벌써 독립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형, 여기 제 게러지입니다. 게러지!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보지만 전 카멘 패밀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바로 옆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형님들이랑 꼭 밥 먹습니다. 같이 일적인 부분도 많이 협업하고 있어요. 항상 달려와주시는 형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카멘 패밀리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카멘 패밀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제트 형이 결혼을 했죠. 이제 카멘 패밀리의 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렸건만 두 번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자동차에 보는 것 카멘의 가맹점이 아닙니다. 가맹점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에 가맹비를 주고 매월 비용을 또 내고 그게 가맹점입니다. 자동차에 보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열심히 하는 패밀리 같은 거예요. 저 말고도 울산에도 한 분 계시고요. 천안의 서북구 그리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다 저 같은 패밀리샵입니다. 주로 30대에서 40대로 구성된 패밀리입니다. 저의 본점과 저 패밀리샵 다 포함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샵이 아닙니다. 저희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친 곳입니다. 자동차의 진심이고 고객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비인들이 뜻을 함께하기 위해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 받고 가맹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카멘 대표님이 워낙 까다로워서 인정받는 게 어렵습니다. 루프트 왜 빡아지로 치렀어 이거? 뭐랑이야? 왜 데려왔어요? 혼자 오라니까. 제가 사업을 처음 해봤지만 1년 해본 결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직원을 뽑자니 너무 어렵고 저도 함께 할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자영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그래도 조금은 다행입니다. 카멘 대표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거 같아요. 진짜. 선영한테 죄송하지만 본점 당구 손님들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미형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부분도 형들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당구 고객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본점이랑 제 잡 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만큼 더 감사합니다. 제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사업을 딱 1년 해봤지만 제 생일날 카톡에 알림이 뜨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통 제 생일을 카톡 그냥 가족들? 저는 생일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카톡이 한 29개가 와 있었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그 연락 메시지가 다 손님들인 거예요. 되게 감동받았던 날입니다. 카멘 대표님 생일이 8월 5일이거든요. 생일을 정말 생각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1년 차였을 때 형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 하려고 사진도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고 계셨거든요. 진짜 생일 축하 메시지가 거짓말 안 하고 100개 이상 있었어요. 쿠폰도 쿠폰함이 넘쳤어요. 5페이지까지 있었어요. 그거 보고 솔직히 좀 저만의 다짐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자.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고 받고 그런 건데 선우 형은 뭔가 달라 보였어. 이런 느낌? 아이고 노사장! 저는 여러분들과 형님들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육아 빼고 너무 힘들어요. 항상 장사가 잘 되진 않죠. 저도 한가할 땐 한가하고 바쁠 땐 바쁘고 근데 선우 형 말대로 즐겁게 일한다는 자체가 저한테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수입도 점차점차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 생각 안 하고 즐겁게 열심히 일하려고요. 그게 제 24년 목표입니다. 24년에는 저도 정말 많이 출연할 겁니다. 선우 형 해주실 거죠? 저 잊지 마세요. 로봇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근황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에게 기술을 넣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잠깐만 가제트 형이 나 결혼식 때 축의금보다 내가 더 낸 것 같은데? 아 이거 실수한 건데? 다시 달라고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